한국음식 내일 아침 반복되는 신랑이 아직은 낯선 한국 음식 때문인데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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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밥 어깨 김밥 어깨 어깨 우리 토적 완전히 냄새조차도 안좋아 김치찌개 하면 제일 코 맞고 다녀 애들이 다 니들 집이냐 우리집이지 마리오 가족과 함께 생활한지 3개월 장모님은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라고 그러는거야 쟤따떠라 나가라고 살림나라고 조금만 봐달래 응 어머 이게 아침식사에요 야 뭐지 띠띠 어 재료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회유와 협박과 칭찬과 I think it's something taste bad 모모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이 많네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드디어 일어난 마리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여유만만입니다 한식이 익숙치 않은건 마리오도 마찬가지 그래도 잡채는 좋아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엄마한테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먹겠습니다 우리 다 먹겠습니다 우리 다 먹겠습니다 우리 다 먹겠습니다 마리오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 하나 줘봐 과연 잘 먹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응 괜찮다는데 그게 오징어야 오징어 스쿠드? 장모님께 사랑받기 참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 미국 유학을 하던 중에 만난 두 사람 결혼 후 멕시코에서 보금자리를 꾸렸는데요 마리오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 마리오가 아버지와 함께 일한 덕분에 가족들은 부족한 것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3개월 전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신랑이 많은 돈을 벌고 그랬지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 대한 교육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적극 찬성하셨어요 와서 살아라고 근데 말하고 이제 와서 진짜 살아보니까 좀 이제 달랐던 거죠 엄마 서거지 왜 하는 건데 정말 서거지 좀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우리?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식구가 많아지니 할 일이 많아지고 장모님은 기분이 영 별롭네요 설거지 하는 거 제일 싫게 되는 나 여기 지금 깨끗했다는데 굴이 나오기 직전이야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 마리오가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처가살이 얼른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할 텐데요 시간 날 때마다 사업 구상을 하는데 장모님은 영 못 믿어 온 눈치입니다 이게 20밀이예요 2밀이예요 이게 2밀이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것도 이것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네 2밀이예요 2밀이예요 3밀이예요 왔는데 보니까 한 번도 안 가꾼 거야 정말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진짜 점점 이어지면서 게을런 피우고 하는 게 화딱지가 나는 거야 미쳐보지 말고 너 나가 나가 방금 더서 나가 너 어떻게 부잣집 하더라 아니야 아 아니요 너만두는 아직 안 좋다고 돈은 돈에요 아니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 모두의 경험을 하고 여러 경험을 하고 계속 연출하는 게 그 과정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러면 더 많은 사람이 Wiki에 대한 공간이 아 마리오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아이들 NEN 들어와 NENажу NENH находится NENH 인사 NENH 아빠 인사 NENH 아빠 인사 둘째, 레니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마리오는 초등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독서 시간인가봐요. 그런데 누가 먼저 잡았어? 저요. 가위바위보해 둘이. 마나나 가위바위보. 둘 다 놔. 가위바위보. 아, 진짜. 저런, 그 책을 정말 보고 싶었나 봐요. 특히 초에는 별로 놀이나 이런 거 위주였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언어가 많이 포함이 되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 못하는 심정, 누가 알아줄까요? 힘든 건 의사소통뿐만이 아닙니다. 생선 맛있어. 먹어봐. 아, 레니야 이거 먹을래? 에그. 너? 오케이. 한식 위주의 학교 급식. 두 아이에겐 집에서 싸운 치킨 너깃이 유일한 반찬인데요. 그런데 마리오에게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얀 반 먹어. 하이크 하이 한 번 먹어. 900. 그것만 내가 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의 한국 음식을 드싼 수 있ач가요. 밥 한 번 먹기가 참 어렵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쌀이 없네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저렇게 먹어요. 결국 과자로 허기를 채우는 말이오. 아직 학교생활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아, 집에서 운동 시작하셨군요. 네, 시작했어요. 아니, 보관 것도 못해. 다리를 움직여. 다리를, 다리를. 가봐. 다리가 움직이잖아. 아, 남편분이 좀 잔소리 스타일이구나. 그니까. 시어머니가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진짜. 말을. 안 내려.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왜 이게 안 돼? 봐봐, 이게 나갔잖아. 이만큼 나갔잖아. 이 상태에서 이거 매일 취급하고 더 길게 나가. 아, 남편분이 운동 배우면 안 되겠어요. 아니, 반대편이 나가면 어떡해. 제가 참고했어요. 제가 참고했어요. 이렇게 안 해놨지. 잠을 손이 왜 없어. 아니. 머리, 머리가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게. 어, 뛰셨어요. 열심히. 머리가 큰데 이렇게 말해. 말해. chills. give me some chills. 아, 집 쉬지 말고. 그런 건 안 뛰려고 그러는 거지. 계속 뛰어. 뛰면서 뛰어. 아니, 뛰어다. 바이크로. 그렇죠, 이거. 피란다. 기분 확 상하지. 나라도 그러겠어요. 그래, 콜라 한 잔 마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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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운동 말고 콜라를 끊으면 살펴야지. 아이고. 야, 콜라를. 야, 큰일이다. 힘들어? 네, 조금만 할게요. 아니. 똑같이만 따라하면 돼. 제가 댄스를 더 좋아해요. 그럼 댄스하듯이? 멕시코에서 댄스를 해요. 운동 댄스를. 도체미치. 등산을 가든가. 아니면 밖에서 공원에서 뛰든가 하면 되잖아. 아니. 공원에 같이 가요. 같이 만난 남편이 언제나 말하는데 아니요. 힘들어. 싫어. 언제나 운동을 대체 내 남편이 게임을 많이 해요. 아니, 같이 나가는 따라가요. 아니, 몸이 힘드니까. 아, 네.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뇌물 주착했는데 밤에 10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세비오까지 게임을. 알았어. 가, 가, 가자. 같이 가자. 가, 가, 가자. 가, 가, 가자. 억지로. 잘 수 없어. 아유, 민아 자는 거 봐. 조용하다. 잘하자고 있네.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 어머니예요.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아, 예. 민아 가방도 챙겨주시고 육아에 많이 돈이 되시겠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챙겨주니까. 와, 일어나요. 추추기. 추추기 추추기. 아이고, 더 자고 싶지. 그럴 나이지.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머리도 해주고. 어머니가 거의 다 안 해요, 아침에 준비를. 내가 안고 떨어지면 애 못 보내요. 그래요? 저렇게 늦잠 자고 못 일어나서. 일주일 두 번 세 번 같이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조금만 높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같이 얘기 준비했어요. 아, 왜 안 불편하겠어요. 서로가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꼬맹이가 생긴 바람에 고개 재롱을 떠니까 아무리. 애 엄마가 잘못을 열다 그래도 꼬맹이 때문에 아홉이 여덟 가지가 묻혀지더라. 그래. 어머니 마음들이 다 그래요. 잘했어요. 며느리 약간 밉다가 아주 그냥 아이 손자, 손녀 보면 다 마음이 풀리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약간 아침 드라마 보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니가 직접 나오시네. 땀 흘리시네. 아침부터 전쟁을 치르셨네 진짜. 어머니 진짜 고생이시다. 역시 안양이 크긴 크다. 꽃다울도 예쁘다.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간혹 다녀요 이렇게 심심하마. 네. 나와야지 좀 답답하잖아. 집에서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들이 사랑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깊은 속정이 있어요. 맞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시네. 딱 딱 그 스타일이네. 이게 고두바퀴라는 고두배기. 고두배기. 응. 저게 약이야. 음. 바로 이걸 갖다가 장 구경. 장 구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오늘 뭐 먹을래? 콜라 주세요. 콜라? 콜라로 들려? 얼마나 콜라 콜라 하시는.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그래. 감아서 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이렇게 내리빗은 거 봐. 맛있나 보다. 족발집. 맛집인가 봐 줄 서있어. 어 요리 와. 시장 구경 왔다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 주름 많이 길게 서 보니까 맛있는 집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쩌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새우초. 오 맛있겠다. 간장하고. 찍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부대찌개. 돼지국밥. 존대국밥.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왔을 때 어쩌면 1년 같이. 어떻게. 입이 아직 좋은데. 하지만 1년 있다가 모두 먹어요. 모두 한국 음식. 솔직하게 말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자. 어서 오세요. 네. 송이버섯. 맛보고 가십니다. 맛 봐주세요. 아 그럼요. 향기 좋고. 맛 좋고. 몸에 좋은 송이버섯. 이래서 여기 땀고. 송이버섯. 송이버섯 이 좋은 거를 또. 비싼 거리부터. 비싼 거리부터. 먹어보라고. 음. 음. 이렇게 찬만물이나 고추가 드십니다. 맛이 좋고. 살이 좋고. 음. 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고기가 되네. 저기 쫀득한 게. 조금만 더. 응? 이거 조금만 더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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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건 사주네요. 아 그럼 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안 먹어봤으니까. 마치 치 뚫려요. 또 마치 써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 오. 많이 떡별란 거지. 자. 많이 빠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오세요. 저는 rien거운거에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맛있어? 왜 이렇게 피시는 중에서 섬에서's돕이? 제가 편안해서 느끼는 걸 계속해서 스트레스 sounds 관중에서 그런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해 내겐 그래서 매우 리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므나, 하 quiere 먹어요? 저요 왜요? 이 노래는 너무 잘하셨어요 요즘 스페인어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선생님이 밝아서 배울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우는 선생님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가르치셔서 또 열심히 나오게 되고 선생님 때문에라도 학생들이 열심히 배울 것 같아요 전체님이 학생들에게 커피를 내리는구나 플로레스 주콘미 주콘두소 저에구스타 플로레스 너에구스타 이럴 때 언어 진짜 많이 늘어요 맞아요 프리하게 쓰다들 때 사실 다니엘이 저희 아이보다 세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외국에서 살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그러시겠어요 반스러울 때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업이 많네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스페인어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한 1분 2분 만에 거의 이게 마감이 되버려요 인기 강사 좋군요 우리 다니엘씨가 아내 원장님 지 어머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선생님 네 경민 어머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원장님이 챙길 게 많죠 네 상담과 시간표 조정 그다음에 이제 학생 레벨 테스트 이제 수업은 제가 주로 하고 있고 이제 다니엘이 선생님은 이제 스페인어 수업을 하는데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죠 네 두 분만 계세요 학원에? 또 있어요? 두 분만 직속 상사님이네요 부인이 우와 바쁘다 둘이서만 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둘이서만 여리도 아빠가 다니는구나 이런 스타 강사가 이렇게 집안에 와서 집안이도 나오고 저는요 나는 엄마가 익숙한 기회를 내가 엄마가 일어났을 때 그 저에게 집중이 엄마가 일어났다 엄마가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 저는 잘 안정돼요 제가 잘 안정돼요 제가 잘 못하는 건 내 삶은 내 삶은 안정돼요 제 아버지의 불안정돼요 되게 근정적이래요 다진 주스는 치킨에 맞게 부착하여 오렌지를 꼭 먹어야겠다 오렌지 치킨이 더 맛있겠다 먹었다 오, 저렴해 딴이, 딴이, 딴이 싹 한잔 아리야될 때 그렇게 비교하면 비교하면 결과를 하는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모든 걸 먹으려고 아들하고 딸의 사랑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거의 저녁시간에 효정씨가 일할 때는 거의 다니엘씨가 애들 다 챙기고 밥도 해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다 저희가 듣기로는 다니엘 아버님이 지금 딱 에스턴 나이 때쯤 집을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7살이었는데 저의 삶은 아주 큰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제 엄마가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속해서 그런 아픈 과거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킨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밝게 잘해주시잖아요 더 그래서 노력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에스턴 한테도 조금 더 소피한테 해주는 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들과 딸을 키우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애들에게는 부드럽게 잘하고 because they're a girl you always need to treat them well treat them well son With the kid's son of course you have to be a little bit more strict because he's a man and you have to teach him more responsibility in their life because he has to do more than the woman usually 네, 약간 구시같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업은 구시같다. 맞아, 맞아. 요즘엔 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게 대세인데 약간 조선순이 아니야? 딸은 딸이니까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멕시코는 마취 스타일리스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저희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아이는 아이일 뿐인데 거기에 이제 성을 나눠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보기엔 엄해 보이지만 우리 또 다니엘이 예수전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또 가졌다고 해요. 아, 그래요? 진짜요? 아, 근데 아이 셋 있는 집 기분은 너무 조용하다. 저렇게 정리를 하는데 무슨 물음 처리해 놓은 것 같아, 지금 화면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진짜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다 하며, 침대 같은 거 다 이렇게 아, 원래는 자아가 옷을 다 사라져를 해야죠. 그리고 학교에 가기로 해야 해요. 저는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지? 아, 그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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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어로 대화를 해? 너무 멋있는데요 이게 뭐고? 별대기한 스페인 여기 건너 아빠 없이 엄마랑만 있을 때는 서로 스페인어를 해야지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까 다니엘도 스페인어를 해요? 네 너무 멋있다 안녕 다니엘 안녕 이빨 살게 아직 저렇게 해줘야 될 나이죠 6살이니까 제 집에 데코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자 저러니까 아빠 똑같아요 아빠인데요 어머어머 본인이 하겠다 저렇게 가르마 비음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구나 아빤데요? 너무 귀여워 요즘 들어 부쩍 머리 스타일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앞머리 일자로 하네요 아빠처럼 어? 뭐야 저기 옛날에 유명했던 거 네 벌써 순차하는 거 같아 몰래지 하하하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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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그런 거 좋아하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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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옆에서 못생긴 해 하하하 엄마가 살 쭉쭉 빠지겠네 하하하 하하하 드디어 엄마가 이제 좀 쉬면 시간이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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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왜 꽃 난자가 거기 있어 갑자기 목걸이를 하하하 하하하 엘리사벳 씨 선생님 소리 들려요 하하하 하하하 어 그럼 엘리사벳 씨 인사 한 번 하세요 인사 인사하세요 하하하 엘리사벤 엘리사벳이에요 멕시코 사람이에요 하하하 배우고 있구나. 아, 노력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아, 네, 네. 레벨 2. 아, 네.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어 공부는 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Porque ahora el chiquito habla muchísimo en coreano, esa parte nunca me tocó con las niñas.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해요? 우리 다니엘이 엄마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엄마가 배우는구나. 우리 다니엘도 학교 다니고 이르려면 엄마가 한국말 좀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럼. 막내 아들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한 것 같아. 우리 다니엘이랑 엄마랑 소통이 그럼 영어로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저랑 와이프는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이들이랑 한국말을 하고 와이프는 아이들이랑 스페인어를 하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또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독일어. 독? 그 어려운 독일어? 독일어? 독일어 진짜 어려워요. 독일어로 좀 한번 본인 소개 같은 거 가능할까요? 음... 헬로. 제니퍼 이름은 제니퍼. 저는 13살이거든요. 제 엄마는 멕시코에서, 그리고 제 아빠는 한국에서. 독일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멕시코에서 배웠어요. 멕시코에서 독일어를? 멕시코에서 살 때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가 스위스 학교여서 스위스에서 공용어 사용하는 독일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사촌도 영어 잘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일본 출신이었다가 하와이 갔다가 고등학교 갔다가 한국에 와서 할 때 하고 있는데 영어 못 하지. 일본말 까먹었지. 한국말 애매하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유지로 하세요, 유지로. 강남 씨하고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요. 애매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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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